정치맛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오늘이 마감입니다. 끝까지 변수가 된 지역이 서울 강북 을이죠. 결국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밤사이에 사퇴를 했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여야가 내놨던 발언을 들어보시면요. 그런 사람을 애시당처에 공천하는 민주당의 기준, 가치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성범죄자를 그야말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변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는 저는 정의가 가깝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조수진 후보가 여러 가지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당의 눈을 앞붙이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눈을 앞붙이기 때문에.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 배경부터 여쭐게요. 뭐라고 보세요? 조수진 후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은 불이 났어요. 그런데 양동이 하나로 끌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지나면 소방차 열대가 와도 못 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012년 19대 총선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끝내 후보 사퇴시키지 않고 완주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2012년에 이명박 정권 심판의 기치를 돌고 꼭 이겨야 된다. 그리고 심판 여론도 비등했을 때인데 결국에는 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떠올리면서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고 또 노무현 재단 이사하면서 인권 변호사를 강조했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범죄 가해자도 변론 받을 권리는 있죠. 그러나 그 변론의 내용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피해자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2차 가해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성단체가 다 지금 들고 일어났고 청소년단체 학부모들까지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표리부동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사퇴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결국에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수진 후보라는 사람의 공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었습니다. 어제 5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오늘 새벽에 결국은 스스로 사퇴라는 형식을 통해서 후보를 바꿨잖아요. 그 정도로 여론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도 율사들이 많아요, 변호사들이.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든다면 성범죄자를 변론을 했다, 이런 과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 출신들이 하는 얘기가 흉악범도 변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윤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데 그럼 그냥 계속 변호사해야죠. 왜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필터링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미국에서도 정치인들 대다수가 변호사예요. 그리고 대통령들 중에 변호사 아닌 사람이 오히려 손꼽을 정도의 트럼프나 조지 부시 2세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할 때 보면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변론 안 해요. 소위 프로 보노 퍼블리코라라고 공익 변호사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쌓거든요. 그런 점에서 변호사는 흉악범도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윤리인데 그런 변호사를 할 거면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래서 조수진 후보가 사퇴하면서 같은 시각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조수현 후보가 친일 논란 외에도 과거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 변호를 맡았던 그 이력을 공개하면서 같은 기준이면 조수현 후보도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 변호사에서 사퇴하는 게 맞는데 과거 친일 발언 나왔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광복회장 찾아가서 부부가 인사하면서 사과하고. 그런데 그걸로 지금 광복회장께 사과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그분이 국민의힘 무두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무슨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또 후보 사퇴는 별개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 대전에서는 굉장한 아픔이더라고요. 물론 십몇 년 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적장애 여학생에게 지금 고등학생들이 집단 성폭력한 문제인데 딱히 크게 처벌받은 것도 없고 다들 나중에는 교사가 되고 소방관이 되고 지금 이런 케이스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아픔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또 동의를 한 조수현 후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답해야죠. 그래서 마땅히 물러나야 하는데 진작 물러났어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악영향,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조수현 후보랑 조수진 후보의 사례는 다르다. 그러니까 변호를, 피의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홍보까지 하고 그걸 어떻게 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조수현 후보도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아니, 논란되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친일 발언.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벌써 후보 등록 마감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진 후보라는 사람이 사퇴하다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보자면 조수진, 그러니까 사퇴한 조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론이 다수였더라고요. 한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승소 비슷한 걸 하면 또 자랑 삼아 SNS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피의자 내지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변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모 교수가 자기 컬럼으로 정돈지에 그거를 또 써서 제가 읽어본 기억까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다가 지금 당장 오늘로 등록이 끝나면 내부터는 본격적으로 뛰어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자체를 문제 삼을 거예요, 야당에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이슈가 이슈를 덮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를 제가 양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당의 후보 사퇴 혹은 공천 취소. 이게 일관되고 어떤 명확한 어떤 잣대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언론과 여론의 뜨거움이 강도가 세지면 이게 부적절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이슈로 묻혀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 그냥 또 괜찮은 것인가 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숙관 정당이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야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은 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주목구구식으로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 취소되고 나서 또 시간 촉박해서 또다시 경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노무현재단 이사를 알지 민변회 사무총장 또 본인이 인권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검증의 잣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하게 어떤 변론을 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검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미리 알려졌더라면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이 됐는데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도 궁금하긴 한데요. 어찌 됐건 후보 등록 마감되기 전에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취소하고 마무리한 거는 저는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미 사퇴한 후보이긴 하지만 여성이 100% 피해자인 그러한 성폭행범에 대해서 결국은 변론을 하고 2차 가입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후보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줘야 하는 그 모순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 단체라든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당대표도 막판에 급하게 지금 후보를 교체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룰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결국에는 후보 검증에 부실이 있었다. 이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받은 사람이 이제 두 번이나 사퇴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 대목은 수도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별로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지역이 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두 번이나 사퇴를 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목표는 박용진을 어떤 식으로든 혁신의 이름으로 갈아치우겠다라는 것이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을 줬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이 일일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우선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생업에 바쁩니다. 바쁜 상황에서 지금 이 선거 며칠을 남겨두고 이때만 지금 그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유권자 대접을 해드리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분명히 이재명 공천의 문제점의 활용 점정이기는 하나.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뎌지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수도권 민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 조 변호사가 빠진 자리에 결국 누가 공천이 될까 이게 관심이 쏠렸는데 박용진 의원이 경선을 또 세 번을 치렀고 차점자이기도 하고 그 지역 현역 의원이기도 한 만큼 박용진 의원에게 기여가 가지 않을까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경선에서 패한 차점자 박용진 의원은 공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통상 지도부에서 또 공관위에서 뭔가 확실하게 입장이 나오기 전에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뭔가 인터뷰를 하는 형태로 대충 정해지더라고요. 지금 패턴이 그렇게 됐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힘들겠구나라고 이미 아침에 예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급하게 전략공천에 한두 명이 거론이 되다가 한민수 대변인으로 결론이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민주당 공천, 22대 총선 공천에 알파요 오메가가 박용진 의원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하위 10%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마지막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공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는데 두 번이나 연달아 취소가 되는 케이스도 헌장 사상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죠. 그동안 2월 한 달 동안에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 실점했던 거를 저는 박용진 의원 공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당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 능력 있고 또 당에서도 열심히 했던 분이니까 후보로서 또 열심히 뛰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어찌 됐거나 공당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두 번이나 거의 있을 수 없는 후보 취소 사태에 대해서는 선대위 회의를 통해서라도 저는 뭔가 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경선에서 이미 박용진 의원은 평가를 받았고 전례를 봐서도 차점자에게 기회가 가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절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드는 궁금함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최하 10%라는 거는 꼴찌에서 10%, 254명 중에 끝에서 한 20등 정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평가 점수에서 어떤 항목에서 0점을 맞고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점수를 못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오늘 안규백 위원장인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 기회를 줬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두 번이나 정말 어거지로 무슨 처음에 10%로 해서 결선까지 올라가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또 전략, 경선해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두 번 기회 줬는데 당신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무엇이 상식인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말을 두 번이나 기회를 줬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 지역이 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오만함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오만해도 결국은 이 지역은 민주당을 뽑아줄 것이고 지금 전체 분위기가 여당 심판, 대통령 심판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전략 공천으로 한민수 대변인을 강북을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죠. 한민수 후보는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당에 영입된 언론 인식, 아주 긴 시간 나눔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기회를 갖지 못해서 당대표인 저로서는 참 마음의 짐이 아주 컸는데. 전체 취소가 있고 나서 다시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후보에 응모를 했었던 인물인데 그때는 경선에 오르지 못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의 빚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능력이나 실력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자 노설위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국회의장 정무수석도 지냈었고 공보수석도 지냈고 해서 아마 당 대변인 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안규백 위원장이 아침에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면수 대변인이 또 오르더라고요. 바로 투입해도 실전에서 바로 문제없이 선거를 치룰 수 있는 그런 후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면수 대변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망감이 교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명이나 공천이 취소가 되고 또 박용진 의원도 있고 이런 가운데 후보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오늘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지금 오후에 서류는 다 준비가 됐을 거예요. 또 후보로 뛰려고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는 응모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삭잡하겠습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고 이제 열차는 달려가는 거니까 힘을 모아서 또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겠죠. 아까 민주당이 이 지역이 야당 강세인 만큼 지금 이렇게 파동이 있어도 국민들은 이 지역만큼 우리를 선택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한민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럼요. 그 지역이 야당 강세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이렇게 꼼꼼히 보질 않아요. 보니까 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팻말을 들고 나오느냐, 국민의힘 팻말을 들고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자질보다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과 당대표가 완전히 등치가 돼버려서 당대표의 권한이 너무 센 것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민수 대변인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왜 그럼 전략 경선에 한민수는 떨어지고 조수진을 올렸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성이고 또 아주 도드라진 친명이 아니었고 거기에 노무현 재단, 알릴레오 또 그다음에 민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친명만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그런 계산으로 조수진 변호사로 올렸는데 또 이렇게 사다리 나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한민수로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민수 후보와 관련해서 진짜 느닷없이 됐잖아요. 그런데 입학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떨어졌는 줄 아는데 끝에 있다가 탁 올라가면 이것처럼 기분이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인이 착잡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2016년에 국민일보인가 거기에 이런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날아온 후보. 그다음에 이러한 장기판의 졸도 아닌데 하루 아침에 날아와서 이런 식으로 졸속 공천에서 선거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아마 한민수 후보가 논설위원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런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루 아침에 날아왔지만 오랫동안 후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양문석 안산감 후보는 논란의 첫 시작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발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친 언행들이 더 문제가 됐었지않습니까? 하지만 당내에서는 일단락이 됐고요. 남은 시간 동안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총선까지 인물만 놓고 봤을 때여야 변수가 될 만한 후보 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양문석 후보는 더 이상 크게 뭔가 번져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가장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던 분이 김부겸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사과도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실은 엄청나게 폭발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멈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 당일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좀 탐탁지 않더라도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요건자들이 요즘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표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런저런 이유로 확 빠지고 또 민주당이 조금씩 다시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야에서 어떤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조수연이 있다면 민주당의 양문석이 있잖아요. 그 두 인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이또이라고 그럴까요? 그 표준어는 아닌데. 독인 계기인. 독인 계기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처음에 세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가 이제는 선거 승리에 전념해서 정권 심판에 올인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 얼마나 문제예요. 선거대책위원장, 선대위원장이지만 지금 발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김부겸, 정치인 김부겸다운 그런 지금 언행인가 아니면 지금 그냥 밀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바로 민주당이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국의 조국 혁신당이 선전을 넘어서 굉장히 지금 막 이게 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요.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제가 모 인사의 전원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서도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의원을 냈으면 그것도 아주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찍기 싫은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 저걸 어떻게 상식적이고 정의롭다고 하겠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당대표 경선 때인가. 박용진이도 공천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아닌 걸로 판명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 어떤 그런 자기가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더 선명하고 어떻게 보면 당내의 어떤 민주주의 내지는 이런 어떤 정권이 이런 식으로 전행되는 모습에 식상한 사람들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 더 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호남 지역의 투표율에 주목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21대 총선에서는 사실은 집권당의 중반기에 접어든 총선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심판론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여당, 또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사실 압승을 거뒀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은 또 심판론이 불붙었어요. 당시에 호남에서 정말 압승했잖아요. 몰아줬었는데 뭐 하는 거냐. 정권 뺏기지 않았냐. 이런 상실감과 배신감, 또 절망감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이었어요, 광주가. 37%였거든요. 전국이 50% 정도 됐고 그랬었는데 광주가 최저였거든요. 그게 바로 호남 표심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대체제가 마땅치 않을 때는 투표를 안 함으로써 심판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거나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었던 거를 조국 혁신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호남의 투표율이 아마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 대한 심판, 민주당에 대한 심판, 그걸 척도로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이종섭 호주 대사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사가 귀국을 했으니까 이 논란은 일단락이 됐고 이제는 공수처의 시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두 분은 이종섭 대사의 귀국으로 이 논란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수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게 얼마나 호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아마 선거일까지 이 문제를 아주 뭐라 그럴까 확장시키고 또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 쟁점화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국민의힘이 행한 일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종섭 대사가 최상병 문제 또 박대령 문제하고 깊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임명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공천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력히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상모 자진 사태. 그다음에 이 대사는 들어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공수처로 하여금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딜레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다 해결됐는지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호주 대사 갈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화 의혹의 핵심 피의자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국방 전 장관을 대사로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느냐, 방산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황상무 전 수석이죠. 수석의 회칼 테러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성토를 했었는데 3월 14일 날 그 얘기를 하고 16일 날 사과 몇 줄 했어요. 그리고 20일 날 사퇴를 했는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끌었잖아요.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건이 터졌고 먼저 터졌죠. 3월 10일 날 출국하면서. 그러니 그 사이에 수도권의 민심이 정말 싸늘해지고 썰물처럼 정말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것을 후보들은 다 너무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호주 대사 왜 시켰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친윤 핵심이라고 했던 이용 의원이나 김은혜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아우성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귀국시켜라. 빨리 사퇴시켜라. 빨리 공수처, 공수처의 시간이다. 이게 무슨 공수처의 시간입니까? 그런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산 관련 재해 공간장 회의라는 미명하에 그냥 들어온 것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러 3월 10일 날 갔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빨리 해임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빨리 공수처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수처의 시간입니까? 절차대로 하는 거죠. 절차대로 한다는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빨리 나 소환 조사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피의자 마음대로 되는 거냐. 다 검찰이 절차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공수처는 절차대로 안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다 아는 분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할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민주당과 그다음에 공수처와 야권 성향의 언론이 만든 정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나 김태호, 경남의 김태호 후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돌아온 것만으로 되겠느냐. 빨리 해임시키든지 한 두 걸음은 더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안철수, 김태호 후보랑 짜고 만든 정치 공장입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해도 좀 설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문제 있고 핵심 키맨을 도피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실이 자처해서 만들어놓고 이걸 어떻게 민주당에게 비틀어서 덮어씌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중량감 있는 그 여당의 후보들이 전부 다 여전히 지금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권성동 의원이 이제 공수처가 정치가 아닌 수사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실도 또 한동훈 위원장도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하지만 공수처가 현실적인 여건상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현실을 모르지는 아닐 텐데 국민의힘에서 당장 수사해야 된다. 이제 공을 공수처로 넘기는 이건.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공수처의 수사 지금 단계를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공수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지금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으로서는 결국은 당정조화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이 지금 민심과 지지를 모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민심이 이걸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아니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죠. 지금 그 최수근 상병과 관련해서 수사는 어디서 해야 하는 거냐 하면 경북경찰청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은 수사단장의 그 보고서가 그 수사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런 변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윗사람을 빼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그랬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붙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국방 장관도 그 수사단장의 보고서에 대해서 수사에 어떤 그 직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직권남용이 해당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그 율사들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사실은 공천의 와중에 이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막 크게 확산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호주 대사도 나 빨리 수사해 주세요. 나는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주 대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 유권자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의혹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억울하겠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공수처 빨리 수사해 주세요 가지고는 지금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당신은 수사할 단계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복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정말 아까 송영길 대표 얘기도 했지만 수사 단계가 아래서부터 지금 올라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법률적으로는 아마 대통령실이나 지금 율사 출신 의원들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 법가의 아주 사상에 있어서 거두라고 하는 한 비자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비리법권천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법보다 권력이 앞서고 권력보다 천심이 앞선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 앞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법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아마 표 다 날아갈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민심에 부합하는 그리고 대통령도 그 말씀 했잖아요. 작년에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정무적 관점에서 정말 억울하다면 억울한 거를 국민들에게 단기일 내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자꾸 생각해야지 법 논리로 볼 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표로 얻을 수 있는지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좀 갑갑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통령실과 관계자들을 추가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의 2대 사건을 더 앞세워서 화력을 집중한다. 이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국면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 어쨌든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당에게는 절대 불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죠. 대통령실이 민주당 선대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무 기능이 마비됐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법 하면서 얘기하는 건 검사의 한계입니다. 그런 분이 여당 대표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거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황상무 수석권도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끌 일이었습니까, 그게. 그래서 판단이 마비됐다. 정무 기능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알고 싶고요. 모든 법 위에 국민 정서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대로 고쳐야죠,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계속 끝까지 버티고 버티고 이런 모습인데 저는 결국에는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끝까지 버틴다면 이거는 이미 선거 시작도 전에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정도거든요. 후보 등록하고 선거는 이제 20일, 19일 남았다고 합니다만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주 정도 남은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판세가 거의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버틸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납득이 안 되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 여부를 떠나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명령 자체가 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거고 법리적인 해석은 잠시 후에 저희가 변호사가 출연하니까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국면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대책과 전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장관으로서 보좌관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위에 지금 외압이 작용했다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수처 수사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고 내가 장관으로서 보좌관의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했다. 그런데 마치도 민주당이 나에게 대통령이 호주 대사라는 방탄을 씌워서 지금 보호한다는 식으로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면 나 좋아. 내가 오히려 사퇴하겠어. 그리고 내가 계급장 떼고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선거 날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총선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자체, 예를 든다면 윤희수 후보 같은 경우에 전연히 후보하고 여론조사, 물론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지만 빅데이터 상으로 왜 그러면 윤희숙보다 전현이를 선호하느냐를 봤더니 윤희숙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황상무, 이종선만 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 전문가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고 뛰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가 뜬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종섭 대사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정말 저 사람 억울하겠다는 거를 국민이 인식할 정도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사태만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공직자이기 때문에 임명자와의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억울하고 지금 다들 자진 사태 그러면 마치도 권력 있는 사람과의 어떤 사전 조율이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 군인 정신으로. 내가 군인 정신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어차피 이 보고서는 그 수사의 보고서도 아니고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마치도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걸 대통령실에서 OK를 할지 이제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일단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장성철 소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명이요? 아니, 지금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사 아닙니까? 일신상의 사유로 일단 사표를 내라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물론 그 임명권자의 몫이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권자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지금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지금 상대당이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자신은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억울하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행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여당의 불협화음 보도가 이 대사관 외에도 국민의힘 비례 후보를 놓고도 불거졌었잖아요. 명단이 일부 세부 조정이 됐고 또 이철규 의원도 더 이상은 발언을 삼가고 있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비례 후보 당선권 밖에 배치돼서 반발을 하고 후보 사퇴를 했던 주기환 전 광북 시당 위원장을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건. 광주시당 위원장이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상 특히 약체 지역, 호남 등 포함해서 당선권 안정권의 4명 비례대표 배려한다. 이런 게 당원당규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당원당규도 안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철규 의원이 이 지금 이종섭, 황상무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난 이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래 대표 이걸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정리가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호남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또 호남 후보들이 그럼 우리가 후보 사퇴하겠다. 왜 당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 가지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분이 조배숙 사선 의원 전북도당위원장이 들어갔는데 그게 애초에 하려고 했던 호남 후보 배려에 합당한 후보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어떤 청년 전도가 밝은 그런 청년을 공천을 안정권에 배려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 뒤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이철규 위원장이 원래 넣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제 후보 등록하고 시작은 됐으니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지금 본인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완전 잠재적인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총선 이후에라도 이거는 엄청나게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곧바로 대통령이 주셔서 민생특보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은 24번인가 받아가지고 본인 사퇴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건데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상위권에 또 배치가 됐다면 굉장한 친윤으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는 핵심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아마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이철규 의원이 그런 식으로까지 반발한 걸 보면 이게 과연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래, 비례 안 줘, 그러면 민생특보.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닌가 모두들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례 후보 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역구 후보 정하는 것도 마무리는 됐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한 공천이라고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엉터리로 가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들을 본인들도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 그다음에 국민 추천 다섯 군데에는 보완하겠다. 청년, 여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완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를 대통령실에서는 수용하는 모양을 취해 줬는데 비례대표 명단이 나오고 보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주기환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하는 것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던데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해석일 수 있는 게 마치도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요. 이종섭 대사 문제도 그렇고 아마 그분들이 다 율사 아니에요? 법 전문가들이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임명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주기환 민생특보 같은 경우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선거 끝난 다음에 임명해도 되는 일 아니었을까? 이걸 왜 하필이면 공천의 와중에 해서 지금 김유정 의원님이 막 그냥 흥분해서 비판하게 만드는 것인지. 제가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의사 결정이. 다 들여다보여요, 다.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도 왜 이거를 지금 해서 완전히 지금 이종섭 본인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울 거예요. 선거에 아주 트로이 목마처럼 아주 핵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례대표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에요. 비례대표를 한 번 한 인사를 또 한 번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당직자 배려가 없다는 지금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비판의 명분은 사전에 더 없었던 것이 맞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당의 어떤 그런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당원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고 존중하는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약간 흔들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결국은 호남 출신 인사를 앞번호로 배치하고 또 당직자 출신을 배치함으로써 이것은 일단락이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은 있는 것보다는 없었어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그 앞에 몇 가지 쟁점 때문에 사실 당 지지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러한 문제까지도 추가해서 생기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했는데 서둘러 수습이 됐고요. 수습이 됐고 이제는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시금 총선 승리 확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우리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해서 제1당이 돼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해야만이 특검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탄핵도 가능하다. 총선 앞두고는 오만해 보일 수 있는 발언들이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민주당 지도부도 발언에 주의할 것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던데 최근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200석 발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범야권 200석 언급,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이 숫자가 나오는 순간에는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비판받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연못에 김나기 시작한다. 다다익선이다. 이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을 하고 김민석 상황실장도 백중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반 필요합니다. 일당 대기해 주십시오. 151석. 이 정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판세를 분석할 때 너무 오만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위축돼서 콧빠져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 지점 어디쯤에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들로 표현하면서도 우리의 기대치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박지원 후보도 아마 그런 마음에 발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 지금 17개 시도당 그리고 모든 후보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주의를 촉구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겠죠. 숫자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건 아무리 기대치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일지 그거는 또 국민의 판단의 몫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현재 판세 보시기에 범야권 200석 가능한 총선이라고 보세요? 제 입으로 얘기해야 할까요? 선거는요. 진짜 하루 앞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돌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은 게요. 그래서 박지원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박지원 후보의 이 말과 행동을 보면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몇 안 되는 인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조국 대표하고 아마 인터뷰를 하면서 소위 민주당 원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명예당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발언은 조국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명예당원 운운했으니 얼마나 분기탱천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후보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구구절절이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설명을 하면서 또 200석 발언이 나와서 더 뒤집어지게 만든 거 아닌가. 오히려 그 과거에 조국 혁신당의 명예대사 할 수 있다. 그 발언을 수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다. 나름대로 수습하고 설명하고 그러나 저는 영원한 민주당원이에요라고 할래다가 이 80 넘은 노회한 정치인이 감 떨어지는 발언을 한 번 더 한 거 아닌가, 제 개인 해석이에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치 구단이라고 불릴 만큼 감이 좋으신 분인데 지금 이 발언을 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게 밖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온 것 자체가 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닥 민심은 심판론이 다시 거세게 불붙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여러 과정에서 조금 탐탁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민주당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 플러스 민심을 반영한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당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 말고 다다익선 또 일당 이 정도로 앞으로는 하시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주제가 조국 혁신당이 아니었음에도 지금 매 건건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1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이번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호남 민심도 좀 보고 들은 수도권도 그렇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조국 대표가 사모펀드 때문에 탈탈 털리기 시작했는데 그건 무죄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가서 항소심까지 인연을 받았어요, 징역 인연을. 안다 이거예요. 징역 인연 받았지, 우리 아는데 그런데 너네는 어떻게 했어? 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과 법치 주장하면서 그 기치를 걸고 잘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질이 멸렬하고 국정운영 파탄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네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조민 씨가 지금 1심에서 1000만 원 받은 거는 오히려 더 연민의 정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마, 아버지 다 실형받고 마지막에 사과하고 반성하면 기소 안 할게, 이러다가 끝에 기소를 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이 또 이런 부분을 다 시인을 했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악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 인연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이 정권은 잘한 게 뭐가 있어라고 반문하는 것에 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미 인지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민 씨에 대해서 어떤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오히려 동정심이 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만약에 그 사건이 지금 밝혀졌으면 아마 국민 전체가 흥분하셨겠죠. 이런 내로남불이 있어? 조만대장경 해가면서.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민심은 그래서 외국의 석학이 정치 책에다가 민심은 변덕스럽다,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다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손이 더럽다 해서 더러운 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흥결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100% 무흥결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본인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마치도 인정하는 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번 선거에 좀 먹히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특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도 비례 후보 발표되고 나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양양재 원내대표가 탈당 기자회견 예정했었는데 돌연 취소했고요.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모든 갈등과 오해는 풀렸다. 총선 승리회에서 이제 한 팀으로 총력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개혁신당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지난번에 우여곡절 끝에 빅텐트를 쳤다가 열흘 만에 텐트를 접어버리고 다시 분리되는 순간 이미 제3지대의 역할 또는 상승세 이런 건 이미 꺾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후보를 50명이나 지역구에 내고 또 비례대표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 지지율 견인하는 건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는 화성을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만 거의 유일무이하게 두 자릿수가 나오는 지역인데 크게 반전의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이야기대로 다른 당에서 한석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 제일 싫어하고 반윤의 기치를 걸고 있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는 게 아마 가장 싫을 거다. 그런 거를 선거 캠페인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 이렇다 할 주목받을 만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좀처럼 정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후보님 생각은요? 정치가 진화하려면 중도의 제3당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는데 오히려 중도가 아닌 민주당 지지층과 공유 지분을 갖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왼쪽에 있는 제3당이 더 두각을 나타나는 기현상이 있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중도가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바람을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